아이두TV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아이두TV에 반갑습니다. 저는 로즈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에게 골프콜을 만들어요. 아주 간단해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볼까요? 먼저, 루프콜릿을 더욱더 루프콜을 만들어요. 먼저 루프콜을 만들려주세요. 집사의 책을 뒤로 가득해 주세요 썰어주세요. 썰어주세요. 상 Miyaz's pad alumin어 손쪽 nya 이동 aumento ema 성형한 calidad 너무 쉽지 않나요? 색깔의 색상으로 정리해봅시다. 원하자면 학생이 말해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!